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치즈 전부 핫도그 먹방 리얼 사운드 시작해볼까요? 만든 영상은 이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슉슉슉 고루고루 콩가루를 꾹꾹 묻혀주세요 5분간 튀겨줄거에요 조림 양파리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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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진짜 맛있겠어요 여러분 자, 있는 것부터 먹어볼게요 그래서, 그리고 자식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지 않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으려고 바삭바삭 그 다음에 설탕 설탕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와 소셜 대박이다 바삭바삭 아..떡볶이 먹고싶다..매운 떡볶이 핫도그 먹을 땐 이렇게 겉에만 먹고 소외집 맨 마지막에 먹거든 저만 그런거 아니죠? 나만 그런가? 아..떡볶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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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떡볶이..